아이고 날 되게 구적거리네 새벽에 비가 왔는지 비가 꽤 많이 왔나보네 아 주막구 들어오면 아주 숙소 때문에 어우 물 엄청 나오네 이야 이거 이게 약 150대가 있는데 이 바가지 차가 150대가 있어요 조세 갈게 아 여기는 제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요 쓰는 사무실에서 자그마한 오면은 손님들도 여기 앉아계시고 있을건 다 있습니다 냉장고가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또 꼴에 작은 에어컨도 있고 곰팡이 냄새가 나서 그렇지 있을만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모자 누가 저 모자를 제가 계속 쓰고 다니니까 대머리라는 줄 알고 배머리인 줄 알더라구요 배머리 아닙니다 하하하하 머리탈지 안뜨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구요 우리 형님들 내일 주말에 좋은 시간 보내시고 캠핑 가시면은 맛있는거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술도 좀 드시고 너무 과하게 드시지 마시고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들어가세요 좋아요 구독도 좀 해주시고 도색한다고 또 여기저기 널리 홍보도 좀 해주시고 알려도 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